너 입술에 바른 건 뭐야? 학생이 누가 그런 거 바르고 다니래서? 이제 됐어요? 세찬이 너는 옷걸이 이게 뭐야? 꼰대독재자 같아요. 철철철철철 이제 싸가지고 뭐. 이 인생 뭐 있어? 소주 한잔 마시고 힘내는 거지. 한 입에 거미지 치겠냐? 아노우! 아가씨! 아가씨. 아가씨. 야 이 미친놈아! 어머 어머 이게 다 무슨 일이야? 혹시 내 맘 눈치채셨나? 응? 아이고 내가 쌀아 내가. 짠! 안녕하십니까. 박 반담이라고 합니다. 아가씨가 여기 우리 집에는 무슨 일이에요?